불이 붙지 않는 꿈의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서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및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은 1년 빠르게 한다며 2026년을 중국은 한술 더 떠 2025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양산을 하려면 이미 설비까지 다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모교치라고 해도 2025년 개발은 중국이 뻥을 쳐도 너무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발표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를 개발한 겁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이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저거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한중일 삼국이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성공했고 2026년이면 본격적인 양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한숨이 나올 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200와트시 이터급의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제품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크기는 작으면서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자사의 적층 세라미 콘덴서 제조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층 세라미 콘덴서는 반도체와 함께 정보기술 자동차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게 전극과 고체 전해질 재료를 얇게 인쇄에 번갈아 쌓아 올린 후 절단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제조기술은 일본의 무라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바로 이 기술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4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신사업 프로젝트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 등을 소개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소형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웨어러블 지장 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는데 이제 드디어 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일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2025년 일본의 2026년 계획은 완전히 공수표였고 한국의 2027년 계획만 실체가 있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근 들어 주춤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공격적인 협력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삼성 SDI는 독일 한우버에서 열리는 IAA Transportation 2024에 참가해 LFP 플러스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등을 선보였습니다. IAA Transportation은 자동차 전시회로 짝수회와 홀수회에 각각 상용차, 승용차 부문으로 개최되는데요. 이곳에서 삼성 SDI가 선보인 LFP 플러스 배터리는 신규, 극판 기술을 적용해 기존 LFP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높아 한우버와 프랑크 프루트를 1,400번 이상 왕복 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길고 20분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돼 장거리, 운행이 필수인 상용차에 적합한 배터리였습니다. 특히 열 확산을 방지하는 열 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LFP 플러스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다수의 고객들과 양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배터리도 전시했습니다. 삼성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세웠으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2025년 초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한국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부활까지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BMW, 폭스바겐, 벤츠 등 유명 완성차 제조사를 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판매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판매가 부진을 겪으며 유럽 전체의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가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데요. 만일 보조금이 부활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캐짐 돌파, 즉 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기차 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살펴보면, BMW는 국내 판매하는 회사 EO, E627 등 8종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폭스바겐, 전기차 전차종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제품이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처럼 보조금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어김없이 또 중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서 약진하며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일이 보조금 부활을 예고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과 거의 동시에 중국 전기차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는데요. 바로 벤츠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손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와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벤츠가 이미 보유 중인 벤자 자동차의 지분 10%를 비아디에 매각했고, 이로써 벤자는 100% 비아디의 자회사로 편의됐습니다. 벤츠가 비아디와의 협력에서 손을 댄 이유는 예상대로 처참한 품질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울상이 된 비아디 경영진은 올해 중국 외 지역에서 4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매부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아디 차량의 높은 결합률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비아디 차량이 도착해서 논란이 됐고, 유럽에서는 곰팡이가 있는 비아디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런던의 비아디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영국 당국이 약 2,000대의 버스를 리콜했고, 당국의 조사 결과 차량의 난방, 판기 및 냉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비아디 경영진은 수출 차량에 대한 사후 수정 시스템이 비아디가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해외 각 지사에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출 목표를 부여하는 등 경영진의 미숙한 역량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회의에서는 한비아디 유럽지부 임원이 현지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매출 목표와 품질 개선을 촉구하며, 본사 경영진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회사 안팎의 문제점들로 이내 지난해 말 기준 유럽 내 창고에는 1만 대 이상의 비아디 재고 차량이 쌓여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가 곧 만료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은 치명적인 규제를 내놓으며, 중국산 전기차의 사실상 종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카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재까지 약 2년의 시간을 벌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품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는 커넥티드카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 기술을 담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커넥티드카는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과 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번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CATL마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CATL은 장시성 이춘시의 소유한 리튬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중국산 리튬 공급 과잉 장기화에 따른 가격 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1위 CATL도 리튬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어려워 생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리튬 생산업체 추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호주산 리튬이 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리튬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세계 리튬 시장을 좌지우지하더니 결국 공급 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하게 된 중국 자승자박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PRD의 본사에는 특별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는 실험인데 PRD는 굳이 이 실험 장면을 공개적으로 30분마다 보여줍니다. 이 실험을 보여주는 목적은 NCM 배터리는 송곳으로 찌르면 불에 타지만 자신들이 사용. 중인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면 불에 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브랜드로 유명해졌지만 PRD의 시작은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왕참프 회장은 지난 1995년 2월 휴대전화용 배터리 제조를 위해 PRD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기술을 축적한 PRD는 2000년에는 중국 최초로 모토로라에 2002년에는 노키아의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터리 사업자로 입지를 굳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PRD는 지난 2002년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합니다. 배터리와의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중국이 전기차는커녕 내연기관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때로 PRD는 부품 공급업체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PRD가 2005년 처음 출시한 차량 F3는 도요타의 크라운을 베꼈다는 비판 속에서도 처음으로 1만대의 판매량을 돌파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후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매진했고 2020년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철을 기반으로 해 공급이 안정적이라 3원계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여러 현상이 적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려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칼날처럼 길쭉하게 생긴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송곳으로 찔러도 불이 나지 않는 내구성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본사 전시관에서 바늘로 찌르는 시험을 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배터리는 이렇게 안전하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과연 PRD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2021년부터 PRD 자동차는 황당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2년 PRD의 전기 플래그십 세단 한이 중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사건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심천 룬강 지하철역 근처에서 PRD의 플래그십 세단 한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불길에 휩싸였고 이 자동차는 보닉과 도어가 열린 채로 30분간 짙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할 무렵 차량의 실내에서는 강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대포로 진화하려 했지만 전소될 때까지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지난 2021년 PRD가 차사 모델 라인업 출시 행사에서 2020년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전성을 특별히 강조한 이후 발생해 더욱 더 PRD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PRD는 50톤에 육박하는 트럭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밟고 지나가는 테스트와 발열 위험을 확인하는 모침투 테스트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는데요. 심지어 왕참프 PRD 회장은 배터리 폭발은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PRD가 독자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3원계 리튬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2022년 한 해에만 40건 이상의 자연발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PRD는 차사의 당 모델에 대배터리 팬 누출 및 트레이 벤트 밸브에 고르지 않은 점이 있다며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약 9만 7천대가 리콜당했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PRD는 또 일부 모델에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차 9만 6,714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모델명은 2023년 12월 사이에 생산된 전기차 돌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위안 플러스로 대상 차량은 모두 중국 내 생산분이었습니다. PRD는 조향 제어 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마저 PRD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리콜하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PRD 배터리 사고의 활용 점정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발생한 PRD 쇼룸 전소 사건이 그것입니다. PRD의 전기차 화재는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품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쇼룸 전소 사건을 보면 역시 품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푸저우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시장 내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화재가 전시장을 휩쓸며 대규모로 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차 7대와 소방관 29명이 약 1시간 동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시실에 그을린 잔해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미루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시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내부 차량도 전소했는데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이로 인한 손실 정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쇼룸에서도 배터리를 송곳으로 찌르다가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사의 차량을 전시하는 쇼룸에서마저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킬 정도였으니 쇼룸 전소 사건은 비아디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한국산 자동차를 누가 타 중국 전기차가 대세다라는 식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댓글 부대들이 열심히 댓글을 단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 폄하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적 비난 댓글은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분야 즉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이커머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이란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이커머스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식 권역체, 중국 고유 아이디, 프로필 특성, 아이디, 반복 댓글 등 10가지 식별 기준을 적용해 중국 의심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이중 댓글 이력 확보가 가능한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들 계정의 전체 댓글을 수집 및 분석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 중심 70개, 기사를 무작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중국인 추정 계정이 77개 이상 발견되는데요. 이들 계정은 점조직처럼 움직이며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핵심 인물의 조율화의 특정 산업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댓글 부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한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체냥, 체뉴엘치 등이 허브로 주도했으며 다른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XUF와 서울브리즈 등이 허브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늘 의심스러웠지만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댓글, 조작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추정 계정의 경우 기사에 따라 댓글을 달거나 달지 않는 등 불규칙한 활동을 보였지만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은 특정 키워드, 기사에 일제히 다 같이 댓글을 다는 등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 기사 댓글 중에서는 중국 자동차 품질 좋아졌는데 천대차 기아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중국과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등의 겁주기 사례가 자주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239개의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의 기사별 최대 댓글 수는 2698개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직적 여론 선동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중국과 인지전에 부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문제의 댓글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중국, 행위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프로파일링 지표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려고 기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본사의 특별한 전시실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자랑인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실험을 보여주는 목적은 NCM 배터리는 송곳으로 찌르면 불에 타지만 자신들이 사용 중인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바늘로 찌르면 불에 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비아디는 자사의 배터리가 안전하다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논란을 잠재우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비아디 자동차 슈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아디는 여전히 배터리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기권표는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EU에서 테슬라는 17.8%, 지리는 28.8%, 상하이 자동차는 45.3%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36.3%에 달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이 계획을 표결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EU의 보호주의 관행이 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겉으로는 겨련한 입장을 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유럽연합의 합의를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전기차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수출 시 3만 유로, 약 4,400만 원으로 판매가 한 선을 설정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유럽연합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둘러싼 유럽연합 회원국 표결을 이틀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보조금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에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EU와 중국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에서 합작회사 형태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도 고유리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유럽산 자동차의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독일 업체들이 이중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독일의 경제 상황도 예전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올라프 숄츠 정부의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프랑스가 독일 업계를 겨냥해 고유례 추가 관세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미 10개국이 찬성했고 중국 전기차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약지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도로가 좁고 오래된 유럽의 교통환경 특성상 싸구려 자율주행으로 무장한 중국산 전기차들이 넘어온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는 덤으로 따라올 게 뻔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근황은 참담합니다. 지난 2월 중국 광둥성 중산시 한 남성이 판매원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 시험 운전에 나섭니다. 한참을 달리자 판매원은 자율주행 장치를 시험해보자며 운전자에게 핸들에서 손을 떼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앞차와 부딪힐 것 같다며 주저하자 자동으로 멈춘다며 운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냐는 물음에도 그렇다며 자신했지만 몇 초 뒤 결국 앞차와 추돌하고 맙니다. 해당 경기차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벤츠 자동차의 합작기업인 던자의 고급 라인 디나인 모델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시스템과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코너에 몰린 회사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미리 잘못 밟는 바람에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이 꺼져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전 미숙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을 끈 기억이 없다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중국에서는 매년 700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되고 있는데 대부분 2단계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만큼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바이도의 자율주행차가 불법 행단하던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라며 바이도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 중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이징의 본사를 둔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 회사 바이도는 중국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선두주자로 차량 300대를 보유한 최대 규모의 로봇 택시를 우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도의 무인 자율주행차는 뺑소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중국 언론, IT, 지자에 따르면 바이도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주행 중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떠나버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바이도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잠시 정차하더니 곧장 시동을 걸어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이 영상을 게재한 자동차 블로거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바이도의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정상적 통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자율주행차가 뺑소니를 먼저 학습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법적인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된 1인지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사는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인명사고는 거의 은폐되었다고 보면 된다. 중국 자율주행차의 성공 비결은 정부의 정보관리 덕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정책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실제로 정보 통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중국 산시성 윈청시 한고속도로에서는 화웨이가 지원한 보조주행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아이토 M7 SUV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남편과 동생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인터넷에 사고 동영상을 올리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여성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중국 한 매체가 보조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렸지만 이 역시 곧 삭제됐습니다. 중국 관용 언론들은 사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사고를 보도했고 기술적 책임을 부인하는 아이토 측의 성명이 인용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중국 한 매체가 샤오미의 첫 전기차인 SU-72 통제불능 상태로 과속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는 바이두에서 많이 본 뉴스 항목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샤오미는 곧 사고 차량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었다는 성명을 냈고 인터넷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는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주행 보조 시스템 등과 관련해 중국 국영 언론은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거의 보도하지 않으며 온라인 게시물은 검열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비교적 사소한 안전사고만으로도 로봇 택시 운행을 중단시켰다가 재개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로봇 택시 운행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점은 중국 기업들의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루즈의 로봇 택시는 지난해 8월 상용 운행이 허용됐으나 소방차, 구급차를 가로막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십 대가 한 지점에 모여들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사고를 내자 한 달 뒤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크루즈는 올해 4월에야 몇몇 도시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모의 로봇 택시 역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안전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몇 차례의 안전사고에도 당국의 보호를 받았고 오히려 경미한 사고의 발생률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비해 1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상이나 사망을 수반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중국인들의 안전불감증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두고 차에 누워 드라마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여론 의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미디어에는 중국의 한전기차 운전자가 SNS에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한 후 여론 의문매를 맞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는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핸들을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고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좌석을 완전히 젖혀 이불을 덮고 누운 뒤 여유롭게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그가 탄 차량은 다른 많은 차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약 11초에 불과했지만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안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분노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중국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 소식은 은폐하기에 급급한 사이 중국인들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맹신과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배터리가 잠시 떠오르는 듯 하더니 폭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배터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너도 나도 중국산을 버리고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벤츠도 중국산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산으로 갈아타겠다며 폭탄 발언을 하는 등 마침내 CATL의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당당히 1위를 찍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굵기로 최근 중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등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CATL이 점유율 31.6%로 1위로 3위는 BYD 등 CALB 부우시안 등 10인의 중국 업체가 6개나 됩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 SDI는 4위 SK5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3,4 점유율을 합쳐도 CATL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가 싼 가격과 기술력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입니다.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자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가격은 하나로 약 3,600만 원으로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은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에 앞서고 있는 건 중국 내의 배터리 제조 공급망이 잘 갖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낮은 비용과 긴 수명 높은 화재 안전성이 장점이지만 과거 에너지 밀 도면에서 구식 기술로 여겨져 한국은 NMC 배터리에 집중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CATL 등 중국 기업은 막대한 지원금으로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가 향상된 LFP 배터리를 개발했고 최근 이를 찾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잘 나가는 건 LFP 배터리에 한정된 것으로 중국 정부 자금 지원이 여기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ATL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한하로 약 7,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LFP 배터리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힘을 쏟으며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나은 성능과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교육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공식 힐러사 교육자료 2023 EQ 세일즈 플레이북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들이 소비자를 응대할 때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할 것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소비자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로 오직 CATL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 CATL이 소개한 내용이 더욱 더 황당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CATL은 중국 회사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배터리 완제품 중 하나인 얇은 배터리 셀만 CATL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배터리 완제품 생산은 독일 본사에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벤츠코리아는 딜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짚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CATL이 업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했으며 스펙과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낮은 품질과 저렴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며 CATL은 독일, 이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걸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벤츠코리아는 배터리 셀 제조사로 CATL만 언급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는데요. 그런데 벤츠는 해당 자료에 대해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벤츠는 딜러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했다며 특정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벤츠 전기차 전반을 아우르는 자료로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유일한 배터리 셀 공급사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없다며 특정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이 장착됐다고도 설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벤츠는 글로벌 파트너 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지만 배터리팩 모듈은 100% 자회사인 도이치 아큐모티브에서 생산한다며 중국산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제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벤츠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CATL 배터리를 적극 홍보한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때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혹이 제기된 가운데 알고보니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난리가 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벤츠 코리아 대표는 고객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 벤츠는 CATL 말고는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렇듯 벤츠가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CATL에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만 적극적으로 강조해 놓고 정작 일부 트림에는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파라시스에 배터리를 탑재한 건 명백히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불량을 떠나 사기다. 규리 회수를 건너자 탱자가 된 거냐? 가는 곳마다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고 물어본다. 당연히 CATL 배터리일 줄 알고 구매했다.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타는 이들은 이번에 불이 난 차가 중국산 배터리라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가는 곳마다 물어보니 신경이 쓰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파라시스가 아니고 중국 1위 업체인 CATL이라고 해도 문제가 많은 건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의 CATL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 재련사는 지난달 29일 중국 링더시 CATL 지공장 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재련사에 인터뷰한 현장 관계자는 지공장 불은 발생 직후 진화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조기에 철수해 현재 사상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였는지 등 진실은 CATL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CATL은 미국에서도 철퇴를 막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다름 아닌 테슬라가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 트림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이 투미온 배터리 관세는 25%를 높였는데 이것 말고도 세금 환급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1차 테슬라가 바로 CATL을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에서도 CATL을 제치고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품질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게이징에서 열린 2024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성과에서 배터리 품질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을 제치고 상을 수상한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수상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배터리 부문에서 CATL BYD 등 중국의 쟁쟁한 기업도 후보군에 올랐지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점을 받으며 이름값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상한 상은 품질 문제와 사용자 불만도 점수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고객 이지를 충족한 고품질 제품을 만든 업체에 수요되는 상이라 중국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중국 전통기업을 제치고 배터리 품질 부문 1위를 수상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우리 배터리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벤츠도 중국산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산으로 갈아타겠다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8년부터 10년간 총 50.5기가와트 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계약입니다. 구체적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급 물량을 기반으로 추정했을 때 수조원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터리 수조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입증했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치열한 업계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남다른 기술력을 토대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사로 낙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꿈이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이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의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는 등 심지어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에 배터리 로 불리는데 삼성전기는 이를 당장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한국 배터리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국권이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국 CATL 회장은 이런 말을 해 중국 배터리 업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에너지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1만 대당 0.96대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가 2,500만대에 달하다니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해 약 2,400건의 전기차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중국 내에서 보도되지 않은 전기차 화재사건이 엄청나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 CATL 회장은 또 중국 전기차의 안전문제도 고백했습니다. 많은 배터리가 고장률을 10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0분의 1 즉 0.1%일 정도로 고위험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중국 CATL 회장의 발언은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특히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때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의 고백 아닌 고백은 자신의 회사인 CATL 배터리만큼은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렇더라도 중국 배터리 업체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권을 보면 한국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을 뺀 나머지 6곳이 모두 중국 업체였습니다. 중국을 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CATL 회장의 발언은 차국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에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K 배터리 전기차엔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급기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열 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전자기기에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충방전을 반복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 온도가 수초안에서 없이 1000도 넘게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려 함이 큽니다. 현재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니켈 양극제는 용량이 크지만 열 안정성이 낮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앞서 안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열 폭주는 메커니즘 분석 난이도가 높고 배터리 2단위인 철이 밀폐되어 있어 안쪽에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LG화학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은 열 폭주 현상을 해결할 신소재를 찾았고 이번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즉 9월호에 온라인으로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열 폭주 억제 신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하는 복합물질입니다.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일종의 퓨즈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연구팀은 이 소재를 배터리의 양극층과 직전체 사이에 머리카락 100분의 1 정도인 1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얇은 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전지의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90에서 섭씨 130도 수준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소재가 온도에 반응해 결합구조가 바뀌며 전류 흐름을 억제합니다. 이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전기저항이 5천옴씩 상승해 온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최대 저항은 정상 온도일 때보다 1000배 이상 높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저항이 낮아져 원래의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엘치 화학연구팀은 전지의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소재의 결합구조가 바뀌며 전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를 통해 실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시험 결과 스마트폰용 배터리에선 단 한 건이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기차용 배터리에선 30% 가량의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초 내로 꺼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열폭주는 전지 내부의 양극 음극이 의도치 않게 직접 접촉해 단락 발열이 발생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엘치 화학 측은 수초 만에 온도가 섭씨 1000도 가까이치 솟으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발열 초기에 빠르게 반응 경로를 차단하는 열폭주 억제 소재가 화재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용 NCM 배터리에 약 10kg의 무게추를 떨어뜨리는 충격 시험에서는 일반 배터리의 경우 모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반면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70% 비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30%는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초 내로 꺼졌다고 합니다. 엘치 화학은 안전성 테스트를 이어가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실제 제품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열폭주 억제 방법을 찾은 한국팀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호스텍 삼성 SDI 공동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리튬이온 2차 전지화제에서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의 메커니즘인 자가 증폭 루프를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공개됐는데요. 1단 연구팀은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한 X선 해절기법과 질량 분석 등을 활용해 셀 내부의 화학 반응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찰 결과 열폭주 초기의 음극재료인 흑연에서 발생한 에틸렌 기체가 하이니켈 양극재로 이동해 산소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소는 다시 양극으로 돌아와 에틸렌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생성물이 반응물을 촉진하는 수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가 증폭 루프에서 생성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음극 표면에 석출된 리튬 금속과 빠르게 반응해 리튬 산화물을 만들며 많은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나아가 연구팀은 흑연 음극에 알루미나 코팅을 적용해 열폭주 반응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응용하면 하이니케 양극제를 주력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열폭주 현상을 제어할 신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유난류 전문기업 SK앤무브가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의 성공에 관련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앤무브는 액침 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고 이투미온 배터리 모듈의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해양수산부사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전기 추진 선박에 공급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액침 냉각 ESS는 배터리 세라나가 발화돼도 내부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다른 세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재 예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ESS 시장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 기술이 양산될 시점이면 두 회사는 친환경 해양솔루션 리더로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도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웨어러블용 200WC 이터급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삼성전기가 개발한 제품은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페시터 사업에서 보유한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크기로도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산화물계에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고 관련 특허도 꾸준히 확보하며 사업화에 대비해 왔는데요.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안정성을 위해 고객사와 테스트 중이며 양산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공정 설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 모멘텀은 롤프레스 방식 전고체 배터리 고압 장비를 개발 중인데요. 롤프레스는 롤과 롤 사이에 극판을 넣고 일정한 두께로 압연 전극을 고밀도로 압축하는 공정에서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하나 모멘텀의 롤프레스 장비 개발은 전고체 배터리 설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전지로 장비 공급망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2차전지 제조사의 공급망에 선제 주도권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나의 롤프레스 방식과 장비는 2027년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설비로 개발 성공 시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하나 모멘텀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SK온과 LG에너지 솔루션은 각각 2029년과 2030년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는데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곧바로 날개를 좌우로 펼칩니다. 그리고 이내 균형을 잡고 평행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수호의 34 전투기를 활용하여 3톤 규모의 활공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고지어 또 다른 전투기에서 네발의 활공폭탄이 투하됩니다. 뒤이어 지상으로 낙하한 활공폭탄이 불꽃과 연기를 일으키며 큰 폭발을 일으키고 이내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다른 곳에서 투하된 다수의 활공폭탄도 연달아 우크라이나의 지상에 낙탄되며 폭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활공폭탄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확인하면 다수의 폭탄이 러시아군이 주둔한 쿠루스크의 평원지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다수의 폭발이 관측되었으며 폭발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다수의 폭탄 파편이 핵먼지를 일으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활공폭탄을 투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타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은 전선을 타격하는데 있어 활공폭탄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 2월에는 단 10일 동안 무려 460발 이상의 활공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발에 육박하는 폭탄이 양측의 지상을 타격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활공폭탄이 과연 어떤 무기이며 한국의 활공폭탄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활공폭탄이란 공중에서 투하된 후 별도의 추진력 없이 공중을 활공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폭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유도 기능이 없었지만 GPS, I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정확도를 극대화한 활공폭탄이 전쟁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활공폭탄은 원거리에서 투하된 후 목표물을 향해 활공하기 때문에 아군에 항공기가 적의 반공망 사거리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또한 활공폭탄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같은 다른 무기체계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타격작전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미사일이 타격하기에 비효율적인 표적들도 활공폭탄은 가뿐히 타격할 수 있는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 비해 비행시간이 짧고 낮은 고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격추가 쉽지 않다는 이 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활공폭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량으로 투입되며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보다 더 많은 전폭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살려 타수의 활공폭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많이 활용한 활공폭탄은 소련 시절에 개발한 FAB-500으로 해당 폭탄은 러시아에서 날개형 시스템을 장착하는 개량을 거쳐 최대 사거리를 70km까지 확장하였습니다. FAB-500은 500kg의 중량 중 탄두 중량이 무려 150kg이며 살상 반경은 200m나 되며 러시아는 1일 평균 최소 20개 이상의 FAB-500을 투하하며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1.5톤의 중량을 가진 FAB-1500도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FAB-1500은 FAB-500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더 늘어난 만큼 살상 반경이 500m에 육박하며 깊이 20m의 벙커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3m까지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민간인 대피소 등을 가리지 않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FAB-1500보다 중량을 2배로 증가한 FAB-3000도 제작하였는데 단순 계산을 거쳐도 2배로 늘어난 중량만큼 파괴력도 최소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란 주정치가 나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활공폭탄이 전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떨칠 수 있고 적의 사기를 떨어뜰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사거리가 70km 수준인 FAB 시리즈 이외에도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활공폭탄까지 개발하며 적의 방공망 범위 밖에서 지속적인 타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도 활공폭탄을 지원받아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용하는 활공폭탄은 일명 해모라고 불리는 프랑스제 AASM입니다. AASM의 특징 중 하나는 폭탄의 중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개발되어 다른 폭탄을 도입하지 않고 AASM만 사용하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본형은 250kg 수준의 중량으로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FAB500과 FAB1500에 비해 중량이 떨어지지만 탄도 중량을 조절하면 최대 1통급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1통급 중량의 AASM은 BLU 1009 관통탄 탄도 결합하게 되면 적의 벙커와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아이디우카 하르키오 등의 주요 격전지에서 활공폭탄을 주고받으며 공방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부 군전문가들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활공폭탄이 여전히 전장에서 가장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활공폭탄은 저렴한 가격과 긴 사거리를 앞세워 적의 주요시설과 병력을 타격할 수 있으며 각종 첨단방어전력이 질비한 현대전장에서도 쉽게 막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도 적성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활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한반도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활공폭탄을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상을 타격할 장거리 활공폭탄이 가장 절실한 나라입니다. 전투기 전력에서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은 더 이상 의미없는 공군전력을 확충하기보다는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방어수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적성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대공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사 정포가 무려 천여문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방공망 밖에서 다수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중자산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개발된 것이 바로 KGGB입니다. KGGB는 최대 사거리가 100킬로미터에 육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활공폭탄이 주로 70킬로미터 정도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제이담이 고작 30킬로미터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긴 사거리에 더해 투하한 폭탄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국의 제이담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적용한 것인데요. 활공폭탄이 도중에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폭탄을 격추하려는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거나 교란할 수가 있고 하나의 전투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하한 KGGB의 경로를 각각 조정하여 여러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KGGB의 압도적인 성능은 우월한 사거리와 KGGB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70도 이상의 침투각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능선 뒤에 위치한 적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활공폭탄은 표적을 향해 비행할 때 약 45도 내외의 침투각을 형성하고 낙하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능선후면을 타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공군에서도 최소 70도 이상의 각을 형성할 수 있는 활공폭탄을 필요로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군이 요구하는 70도를 넘어 75도의 각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kggb를 개발했습니다. kggb는 최소 20도에서 최대 75도까지 다양한 각도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성국의 지상 표적이 은원패를 시도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손쉬운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체급의 fa-50은 한번 출격에 4발의 kggb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60대를 보유한 한국은 일시에 240개의 적성국 표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18문이 1개 대대로 편제되는 포병 부대를 무려 13개 이상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작은 경전투기가 이 정도의 화력을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욱 강력한 kf-21 kf-16 등은 언제든 북한의 지상전력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kggb는 전투기 이외에도 P-3 오라이온과 PA-4 세이돈 등의 항공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으로 수출까지 이뤄내며 한국산 활공폭탄의 우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 만족을 모르는 한국답게 kggb는 또 한번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개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활공폭탄은 단순히 지상에 위치한 정지된 표적을 상대로 투하되는 무기였다면 한국은 kggb를 이동표적에 대한 공격능력까지 확보한 전천후 활공폭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kggb가 이동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창사정포 이외에도 다양한 지상전력을 제압하는데 전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여기에 더해 kggb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의 함정까지 제압할 수 있는 항공기래로 성능개량도 준비 중에 있어 더욱 강력한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활공폭탄이 가진 전술적 장점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훨씬 우수한 kggb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적성국의 표적을 제압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FA-50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kggb의 성능이 개량되면 개량될수록 추가적인 수출은 매우 밝은 전망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활공폭탄 한 발까지 신경 쓴 한국의 안목이 더욱 빛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3월 30일 미사일 호환 영상입니다. 최근 아시아 방산 전문 매체 유라시안타임즈는 중국이 제20단 한 대로 라팔 17대를 격추한 시뮬레이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의 방군 동구 전역 사령부 산하 왕하이 항공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소개한 익명의 중국 파일럿은 공중전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최대 17대의 라팔을 제21기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하이 항공단은 제20이 최초로 배치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제스무 배치 후 일선 파일럿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 나왔을 것이라고 유라시안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매체가 인터뷰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제20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에 입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중국의 군사기술력 수준을 낮춰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제20의 성능이 라팔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의 스텔스 성능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행실험에서 과시한 기동성만큼은 진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중국이 정확히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를 겨냥해서 만든 전투기인 만큼 공대공 전투 성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라팔은 개량을 거듭해왔지만 스텔스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제20이 아무리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칭 5세대라고 내세울 정도면 이전 세대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20을 운영하는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제20이 라팔을 1대1로 맞붙어 이겼다고 한다면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대1이라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라팔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실전 성능이 검증된 기체입니다. 반면 제20은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체라 중국의 주장에 더욱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적외선 탐지와 유관식결이 가능한 근접전으로 몰고 가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데 제20은 근접전 비중을 낮게 설정하여 기총조차 달려있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17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려면 라팔이 17대라는 숫자를 갖추고도 제20단 1대를 근접전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전투기 파일럿들이 그런 식으로 무능하게 원거리에서 일방적인 사냥을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중국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라팔의 기동과 전술 패턴을 너무 단순 무식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가 인터뷰한 전문가 역시 이러한 상황은 실제 전투에서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이 주장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결과는 오직 중국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은근히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 즉시 전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비웃음을 샀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17대0까지는 아니어도 J-10이 라팔을 상대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카탈로그 스펙이 어느 정도 사실을 담보한 것이라면 확실히 J-10은 라팔보다 뛰어난 전투기가 맞습니다. 스텔스 성능 유무는 4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스텔스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국이 굳이 라팔을 시뮬레이션 상대로 고른 것은 중국이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 중에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팔은 현재 인도 공군의 하위급 전투기인데요. 인도와 북경 분쟁을 겪고 있어 사이가 나쁜 중국 입장에서는 라팔을 J-10으로 꺾을 수 있다는 데이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풍까지 곁들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인도에게 악재이긴 합니다. J-10이 만약 정말로 라팔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이라면 인도는 중국에 대항할 전술기 없습니다. 물론 인도도 5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AMCA라는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J-10의 양산에 돌입해 벌써 배치가 시작된 반면 인도는 4.5세대급인 테자스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AMCA 프로젝트 역시 비전이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시라도 빨리 J-10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라팔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결책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연공방어를 라팔에 올인했다가 정말로 J-10에 손쉽게 당해버린다면 악몽을 넘어선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체의 성능으로 따지면 KF-21이 라팔보다 우월한 것은 영확한 사실입니다. KF-21은 최신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라서 라팔에 비교하면 현대전의 교류를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팔과 차원이 다른 저피탐 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KF-21은 레이더에 0.5제곱미터 정도밖에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RCS 수치가 낮습니다. 0.1제곱미터 수준의 스텔스기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스텔스 성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라팔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사각 정렬 설계 반매립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S자 봉기립 입구 등 저피탐 설계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추후 일부 개량을 거치면 완전 스텔스 구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KF-21의 무장화 완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독일 DL 디펜스사와 국산 전투기 무장강화 업무역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DL 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등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미사일 전문기업으로 아이리스티 미사일에도 아이리스티 DSL 이다스 스마트 히로우 불카노 유도포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KAI와 DL 디펜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KF-21의 무장능력 강화는 물론 유럽시장 중심의 잠재수출국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DL 디펜스의 미사일은 향후 FA-50까지 이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제 KF-21은 아이리스티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전투기 무장 성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미티업 ASMP 아스터 미스트랄 등 차세대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생산하는 범위로 미사일 전문 업체 MBDA사와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미 KF-21과 미티업 미사일 간 체계통합과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에어버스 등 방산기업의 고임원들과 면담하고 유럽 방산시장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카이가 유럽산 무장 확대를 통해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 뒤에 디펜스사와의 협약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엔 미국의 욕심에 따른 해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KF-21에 들어갈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암남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 공군과도 협의가 끝난 내용이었는데 해당 미사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죠. 미 해군은 자신들이 사이드와인더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KF-21 양산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미국 정부 역시 해군의 반대를 핑계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인은 사이드와인더 대신 유럽제인 MBDA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실수를 깨달은 미국이 뒤늦게 미국산 미사일의 통합허가를 내주었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단계에 있었고 그 덕분에 KF-21은 미국산과 유럽산을 넘나드는 놀라운 미사일의 호환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엔 국내에서조차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디난과 유럽과의 MOU 체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이는 오히려 수출시장에서 KF-21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KF-21 개발은 외부의 수많은 견제와 내부의 총질을 온몸으로 버텨오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직 100%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 또 어떤 지뢰같은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KF-21 개발 사업에 행운만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